안녕하세요 남아서야 인젤라 남아서야 차차 서로를 위해 요리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어떤 요리죠? 저희가 좋아하는 미고랭을 만들건데요 조금 더 한국적인 거를 추가를 해서 김치도 같이 먹을 거고요 한국에서 파는 그런 튀김 김치만두 여러가지 소스도 준비했어요 불닭 소스로 맛있게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인젤라를 위해서 제가 스크램블을 해주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불안하네요 두 개는 해야 될 거 같아 두 개는 해드릴까요? 이렇게 저으면 되죠? 저한테 물어보지 마실래요 오늘의 실험 대상입니다 잘하실 수 있는 거 맞죠?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났어요? 네 물을 끓고 있어서 두 봉지를 같이 넣어볼게요 네 되게 가늘죠? 인도네시아 라면에 특징인 거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가 손바닥만의 맞아요 그냥 여기서 한 번에 볶아도 되겠죠? 괜찮을 거 같아요 한번 먹어봅시다 저희가 네 색깔이 달라졌어요 이게 한국인이 좋아하는 빨간 맛이네요 전도미만으로도 맛있는데 전도미만으로도 맛있는데 불닭까지 네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스크램블을 얹은 일반 미고랭이랑요 매콤하게 불닭소스를 넣은 오믈렛을 넣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만두 그다음에 튀김 김치랑 같이 먹어볼게요 저희가 요리를 완성을 했는데요 먹어볼까요? 먹어볼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담백해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이거를 살짝 좀 덜어드릴게요 원래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미라는 미고랭 브랜드가 제일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신 제 친구가 보내준 미고랭으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소스가 인도네시아에서 딱 먹었던 그 소스 맛이에요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는 이 위에 소세지 같은 거를 친구들이 사서 이렇게 얹어 주더라고요 그렇게 먹는 것도 맛있었어요 맛있습니다 오징어 튀김 음 외국에도 튀김이 많나요? 음 어묵은 많이 튀겨먹는 걸 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오징어를 튀기는 데는 많지 않은 것 같긴 한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오징어 튀김이 많아요 오징어를 삶아서 이안에 뒀습니다 이 맛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희 첫 먹방 영상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희가 인도미 컵라면을 먹었는데 맞아요 그때 김치 생각나거든요 이 앞치마는 엔젤레씨가 싱가포르에서 산 거라고 합니다 오 싱가포르에서 선물받은 다 선물받은 거였어요 다 선물받은 거였어요 너무 예쁘죠 이거는 제빵 모자도 있어요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괜찮은 거 맞죠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이 미고랭 라면이랑 이 앞치마를 선물해 주신 분이 같은 친구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자벨라 땡큐 이자벨라 땡큐 이자벨라 땡큐 다리맛 한국분이세요 안에가 김치랑 다진 고기로 꽉 차 있어요 할머님의 손맛 한국에 계신 구독자 분들도 있으면 우리나라 라면도 맛있지만 미고랭을 사셔서 좀 한국식으로 만들어보셔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소스가 좀 다르거든요 한국은 매운 위주고 여기는 달콤한? 간장 베이스 느낌의 그런 느낌이에요 요즘 큰 마트 가면 미고랭 꽤 많이 팔더라고요 진짜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여러분 김말이 좋아하세요? 김말이가 여기 당면을 김으로 이렇게 말아서 튀긴 건데 한국에는 진짜 많이 풀잖아요 떡볶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습니다 떡볶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습니다 떡볶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습니다 음~~ 맛있게요 여러분 한국 오시면 고구맛 튀김도 꼭 드셔보세요 완전 별미에요 벌써 다 먹었어요 현지에서 그 큰 볼에서 해주셨던 그 맛이 너무 그립네요 다 먹었어요 자 마지막 하나를 끓이겠습니다 원래 마지막 하나가 중요한 거 아시죠? 아니야 너 먹어 너 먹어 나 진짜 배불러 너 먹어 먹을게 이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 나도 배부른데 진짜 근데 너희도 안 먹는다고 하니까 먹을게 하지만 미소가 이렇게 있는 거죠 너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하지만 또 만나면 빈티빈이 조금 더 먹은 것 같아요 빈티빈이